네,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뉴스부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도 명태균 씨 관련된 소식, 그것도 명태균 씨의 녹취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좀 많은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쏟아지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서 좀 헛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JTBC가 공개할 예정인 내용을 보니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서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를 했는데 이 당무감사라는 게 당협위원장들이 당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수행을 잘했느냐를 따져서 점수를 매깁니다. 이게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당무감사에서 낙제점 하위 10%에 들어가게 되면 공천 배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낙제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강혜경 씨랑 통화를 할 때 여사한테 내가 연락을 했다. 여사가 아마 도와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2023년 11월 13일. 지난해 11월 13일인데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김영선이 꼴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내가 여사한테 그래서 연락을 했다. 김영선이한테도 여사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해놨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컨트롤하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선물로 챙겨준 거다라는 얘기를 강혜경 씨한테 하는 녹취가 어제 공개가 됐었는데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김건희 여사의 도움을 받아서 당무감사 낙제점이라는 최악의 어떤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 했었던 정황 이런 것들이 이번에 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jtbc가 나중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에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해봤었는데 9차례 정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김해갑 지역으로 지역구를 옮기고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한테 단순 공천을 달라라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 이런 정황들까지 맞춰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총선 시기까지 계속해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좀 챙겨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씨가 처음 명태균 씨 폭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청취자분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 과거에 공개됐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과 지금 공개된 이 녹취록 소개 내용을 보면 맞아떨어지는 정황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된 녹취를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2022년 5월 10일에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된 공천 내용 발표가 되는데 그 시기쯤부터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올해 3월까지가 하나의 연결된 시간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공개됐었던 새로운 녹취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2022년 5월 2일인데요. 공천이 발표되기 8일 전에 이미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씨가 공천 여부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공개가 된 겁니다. 강혜경 씨 쪽에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나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라고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는 결국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이라고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라고 다랑하는 이 녹취가 실제 공천 발표보다 8일 전에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입조심해야 된다든지 이게 알려지면 난리가 나고 뒤집어진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 공개된 녹취를 보면 하루 전날에도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강혜경 씨가 통화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김영선 전 의원이 보안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공천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당일날에도 뒤집어질 수 있는 게 공천이기 때문에 입조심을 해야 된다. 명태균 씨는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 이런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는 그 내용들까지 공개가 됐으니까요. 2022년 보궐선거 때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서 챙겨줬고 그리고 올해 총선에서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내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굉장히 여러 작업을 했다. 혹은 통화를 해서 부탁을 했다. 이런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당무감사 낙제점을 받았더니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내가 한번 나서 볼게. 이런 자신감 있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근원은 계속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메시지가 기자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아무런 맥락이나 연결관계가 없는데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명태균 씨 허풍으로 그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는 2022년에 지방선거 당시에 강원도지사 경선에서 컷오프가 됐었던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가 소위 부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경선으로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컷오프된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면 하위 10%에 들어서 낙제를 받은 사람도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명태균 씨가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권에서는 단호하게 일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사실 무근이고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서 명태균 씨 관련 녹취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녹취도 지금 가져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녹취 내용도 중요하지만 창원에 있는 국가산업단체 제2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녹취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한겨레21 보도를 통해서 제기가 된 겁니다. 2022년 11월 23일에 통화 녹음 파일인데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국토교통부의 실사단 그러니까 여러 산업단지 부지 예정지나 혹은 후보지들을 돌아보고 실사를 하는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창원 지역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밀고 있는 창원 국가산단의 부지 심사를 하러 오는 날인데 이날 명태균 씨의 행보를 봤을 때 사실상 창원시와 행보를 같이 하거나 혹은 이 과정을 주도하는 듯한 모습들을 녹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후 7시 41분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창원 국가산단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를 합니다. 이때는 강혜경 씨가 김영선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보좌진이었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윤석열 사진을 위로 올려서 그 크기로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에서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사진은 어디에 위치시켜야 되고 문구는 뭘 넣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지시를 하는 거죠.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라고 하는 언급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산단 부지 심사를 하러 온 사람들한테 제공할 국토교통부 쪽에 제공할 자료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한테 줘서 부탁을 할 자료다라고 분명하게 한 거고요. 그래서 강혜경 씨가 밤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다 퇴근하는 바람에 작업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일 오전에라도 해도 돼. 좀 며칠 있다가 보내도 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국토교통부 실사단한테 줄 거라면 가능하면 빨리 줘야 될 텐데 김건희 여사한테 보내는 게 보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둬도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당시 강혜경 씨는 김영선 전 의원실에 있던 보좌진이었는데 명태균 씨는 당시 아무런 직함이 없지 않았습니까? 공식 직함은 없는 거고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의원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직함 총괄본부장이라는 명함을 파서 주위에 뿌리고 다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계속 명본부장 명본부장 하는 녹취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실에는 본부장이라는 공식 직함이 없고요. 굳이 따지자면 그 명함 자체는 일종의 사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의원실 내에서 용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그래서 창원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그 명함을 보고 이 사람이 의원실에서 일하는 본부장으로 알았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식 직함이 없는 명태균 씨가 국토교통부 실사단의 안내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낮에부터 실사가 시작이 됐는데 낮 12시 24분쯤에 강혜경 씨한테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해서 창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요. 거기서 김영선 의원 머리하고 들어가야지 사람들 앞에 라고 일종의 지휘를 하는 모습인데 실제로 실사단의 출발지가 창원대학교였는데 거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까지 명태균 씨가 지휘하는 모습이고 오후 2시 6분 통화 내용을 보니까 김영선 의원을 바꿔달라고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하면서 아니 버스를 대산면에서 돌아가는데 거기 감사 오신 분들이 멀다고 같이 공단해 주겠어요? 이렇게 멀리 돌려서 보내가지고 거기는 고속도로예요. 이건 새끼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가서 크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벌써 따라온 사람들 도착했대. 왜 안 오냐고 버스가. 라고 질책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직 국회의원한테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냐. 재깍재깍 빨리 와서 사람들 안내를 해야지. 라고 질퇴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통화 녹취까지 들어있는 걸 보면 전반적인 어떤 국토교통부 실사단에 대한 안내 자체를 명태균 씨가 설계하고 조율하고 또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걸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현직 의원에게 질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사무라는 사람한테 국가 산단이 필요하다 부탁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부인한테 창원 산단 관련된 보고서를 전달하는 역할도 명태균 씨가 했던 걸로 보이는데 물론 이상한 점은 명태균 씨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도 국가 산단 프로젝트에 발언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영부인이. 그렇습니다. 이분도 공식직함은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산단을 지정하는 과정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위치죠. 없죠. 그리고 사실 보고서를 받아보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대외비 문건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논의가 되고 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이 보도에 대해서 국토부 공무원들을 내가 안내한 바가 없고 차를 타고 쫓아다녔다. 나는 공무원을 만나본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한 바가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녹음 파일들에 따르면 이것도 결국 거짓 해명이었다라는 게 한 번 확인된 겁니다. 명태균 씨가 굉장히 많은 주장들을 많은 언론사를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했는데 그게 깨지는 녹취록들이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본인이 했던 얘기들을 통해서 그게 반박이 된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대선 기간 동안에 서울에 비행기 타고 간 적이 없다라고 강혜경 씨의 국감 증언 내용을 반박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증거 자료들이 나왔었죠. 비행기 표에 명기된 표기로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3월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비행기 표가 공개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거짓 해명으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거짓 해명이 드러난 것들도 많지만 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선 이후에는 명태균 씨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명태균 씨도 본선부터는 당이 알아서 다 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신용한 교수가 이걸 또 깨는 주장을 해서 또 주목을 받았어요. 네.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인물인데요.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었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자 교수입니다. 오늘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을 했는데 캠프 시절에 들은 이야기를 몇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캠프의 정책총괄본부장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보궐선거 지역구였던 서울 종로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하고도 상의가 끝난 내용을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뒤집었다라는 소문입니다.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원희룡 전 장관 부인한테 대선 때 수행을 부탁을 했는데 이걸 원희룡 장관 측에서 수락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실행이 되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 기분이 나빠졌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의 출마를 막았다라는 게 신전 교수가 들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오늘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에 뉴스에도 찾아보시면 수행을 부탁했다는 뉴스는 있거든요.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수락이 안 되거나 실행이 안 되면서 더 기분이 나쁘셨다. 이런 식으로 많이 소문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하셨다가 왜 한 지역에 매몰되려 하느냐. 기왕이면 같이 정권을 창출하고 다음번 장관도 하고 해서 다음번 대권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당시 윤 후보께서 설득했다라고 소문이 돌았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원희룡 장관한테 그때 당시에 수행을 부탁했었는데 그걸 거절했던 게 기분이 나빠서 원희룡 전 장관의 종로 출마를 막았다라는 맥락의 얘기인 거죠. 원희룡 장관의 부인한테 수행 부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종로 출마를 막았다라는 건데 물론 종로에 출마해서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당선이 되는 게 좋으냐 혹은 장관으로 입각하는 게 좋으냐 이런 거는 가치평가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신용한 전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어찌됐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을 했고 사실상 인사문제 개입인 셈인데요. 그리고 당무 개입이기도 하고요. 그런 정황들이 당시 원희룡 캠프나 혹은 원희룡 전 장관 주변에 돌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그런 맥락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정 교수는 지난 27일에 뉴스타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대선 당일이었던 2022년 3월 9일에 캠프 핵심 참모들 사이에서 명참퇴균 보고서가 미래한국연구소의 보고서가 공유가 됐고 그걸 가지고 회의도 했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끝까지 법적 조지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보도한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대표 그리고 이명선 기자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내가 상황실장이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는 명태균 씨와 모르는 사이고 명 씨가 운영했다는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관련 보고서를 받은 사실도 없고 당연히 누구한테 전달한 바도 없다. 본 적도 없는 보고서로 회의를 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친윤계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가지고 신용한 전 교수는 캠프 내의 핵심 멤버가 아니었고 캠프 상부에서는 명태균 보고서 같은 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용한 전 교수가 오늘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다시 반박을 했는데요. 메신저를 공격하고 주장을 오염시킬 거라고 예상하긴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얘기는 메신저 공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하고의 인터뷰에서 내가 스스로 핵심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다. 다만 윤석열 캠프에서도 여러 개의 보고서가 올라왔었고 실무책임자 회의체에서는 나랑 박민식 전 보험부 장관이랑 김호진 전 국토부통부 제1차관 지금 항공공사의 사장후보로 가 있는 분이죠. 그리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매일 회의를 했었다. 여러 보고서를 놓고 했기 때문에 그중에 포함되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고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친융계들이 쫄리니까 저를 일제히 공격하는 모양인데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7월 1일에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나가면 소상히 설명하기라는 취지를 덧붙였습니다. 캠프의 핵심이 아니어도 함께 회의를 했던 멤버라면 그 보고서가 있었으면 봤을 수는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반박에 재반박까지 진실게임처럼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11월 1일 운영위 국정감사에 강혜영 씨도 나온다고 하는데 신 교수도 나온다고 하니까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이 대통령 비서실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번 국정감사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정말 뜨거운 국정감사가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신 게 이게 또 오늘 좀 핫한 이슈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 야당 대표에게 전화해서 한 시간 동안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토로했다고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오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한 야당 대표한테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 시간 동안 토로를 했다.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물론 그 야당 대표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원내에 7명의 야당 대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좁혀보면 뭘테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일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고요. 김재현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시간 동안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 좁혀보자면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아니냐. 임경빈 작가 계속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문제의 야당 대표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었는데. 허은하 대표일 것 같다까지 얘기 나오고 광고 나갔죠. 좁혀보면 그럴 것 같다는 거죠. 사실 장 소장도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고 허은하 대표도 김 여사하고 통화 사실을 시사전월 쪽에는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허은하 대표가 최근에 김건 여사랑 아예 통화를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한 지난주 금요일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고는 합니다. 물론 시기가 사실 좀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김건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좀 연속적으로 터져나오는 와중이고 또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김건 여사의 활동 자제를 여당 대표가 직접 요청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와중에 김건 여사가 야당 대표하고 별도 통화를 하면서 나는 억울하다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고 있다면 지금 국면에 대한 반성이 김건 여사 입장에서는 안 되고 있다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건 야당 대표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이 여사의 인식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여기가 지금 포인트인 거잖아요. 이게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다음에는 결국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는 게 일종의 정치적 행위가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조만간 11월 14일로 지금 민주당이 예정하고 있는데 김건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의결이 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앞서서 그나마 조금 설득을 해볼 수 있는 야당 대표 쪽에 접촉을 해서 특검법 관련된 이야기를 좀 발전시켜 보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는 추정도 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정치인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토로할 리는 없기 때문에 친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맥락을 짚어보자면 이 통화 내용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가를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가시부를 소비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말 나온 김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도 해볼까요? 민주당이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지금 공격의 가지를 뻗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민주당에서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상설특검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규칙 개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상설특검 관련된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어제 통과하셨죠? 어제. 여러 번 좀 민주당 쪽에서 예고를 해왔었던 내용인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대통령 소속 정당 그러니까 여당이나 여당이었던 정당에 추천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는 상설특검 추천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두 곳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일단 한 명 추천권을 가져가고 그리고 지금 진보당하고 개혁신당의 의석수가 세석으로 같은데 이 경우에는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해서 그러면 진보당이 한 명을 추천하게 돼서 그래서 총 4명의 후보로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이렇게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고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은 데 비해서 대통령이 이미 성립이 돼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계속 제2유구권에 번번이 부딪히니 상설특검 카드를 갖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점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10가지 이상을 특검법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13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상설특검을 여러 개로 쪼개서 우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 인천 세간 마약수사회화 모욕사건 여기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미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들어있고요. 그리고 3부 토건 주가조약 의혹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들을 몇 가지 좀 묶어놓은 것들인데 이렇게 쪼개면 상설특검으로도 어느 정도 수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제2유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점에 차관한. 자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임경리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